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솔로 연애운이에요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구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7월이구요 솔로 연애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 찐사랑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에요 자 그럼 집중해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7월에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선택지구요 집중해서 가볼께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솔로 연애운이구요 제가 이 타로를 딱 펼치면서 굉장히 지금 설레이는 기분으로요 어 말이 막 빨라질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왜냐면요 그만큼 기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 정말로 어 축하포카 드리구요 어 여러분의 예 시대가 왔다 그쵸 요 타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밝은 성격 여러분의 에너지가요 만방에 음 뻗어 나가면서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기구요 어 아마 2020년 7월이요 어 연애운 쪽으로는 가장 좋은 시기가 7월일거에요 여기 기쁨의 타로도 있구요 음 아 요 타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예 여러분들은 이번 한달 굉장히 예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셔도 예 되세요 요거는요 예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요 하늘이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뭐 종교적인 뭐 기운이 있다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여서요 대표적으로 제외를 상징하는 타로이기도 합니다 예 제외 또는 알고 있는 분 그리고 한번 어 이별을 하시고 예 기다리시고 있다 예 그리고 음 또 좋은 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좀 끊겨 있었다 그런 쪽에서요 7월달은 연락이 올 겁니다 예 기쁨의 타로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요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마법사의 타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하늘에 붉은 태양이 떠 있구요 마법사는 말 그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구요 여러분의 외모 능력을 인정받는 그 때가 7월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다가올거에요 요거는요 출산을 암시하는 타로거든요 출산의 고통 여기 아이를 예 출산했습니다 이 시뻘건 시뻘건 타로는요 고통을 상징하기도 해요 출산을 하라면 예 그 산구를 거쳐야겠죠 하지만 아이를 이렇게 낳는다는 자체는 축복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칼이 있는데요 한쪽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구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지금까지 예 잘 견뎌 오셨구요 고통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고통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7월은요 예 즐거운 일만 예 남아있는거에요 요타로는 여자가 남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 예 과일을 주고 있죠 이거는 황금의 동전이구요 이거는 지팡이예요 마이너 타로이기 때문에 의미를 그렇게 크게 해석하는 건 아니구요 요런게 이제 크게 해석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끌고 싶은 분이기도 하구요 그 분이 여러분을 이끌고 싶기도 합니다 뭔가 과일을 주고 있죠 예 서로 간에 마음이 잘 맞는 두 분이 만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예 잘 참으셨구요 만약에 짱남이나 썸남 꼭 제외에 제외하는 스토리가 아니라면 요타로는 두 분 사이에 트러블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칼이 있죠 예 그리고요 하늘에 태양과 달이 만났습니다 예 아마 동갑 정도 예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아래 위로 크게 나지 않는 그런 분들 분들과 여러분은요 작은 다툼 작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 연애의 감정으로 발전하실 겁니다 예 뭐 그렇게 큰 싸움이라든지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예 그런 건 아닐 거구요 예 가벼운 밀당 끝에 관계가 발전한다 예 그 밀당을 예 현명하게 하시면 돼요 예 상대방은 예 꼭 이게 살짝 예 밀당하면서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아 나한테 예 마음이 없는 건가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되구요 예 적절하게 예 여러분들도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자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제외라는 키워드를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택지예요 즐거움과 당신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7월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크게 보여드려야겠다 자 보이시나요 7월 그냥 뭐 씹어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예 7월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기쁨의 타로까지 있으니까 예 즐거운 기대감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음 조용히 지나가는 달이 절대 될 수 없을 거예요 예 짱남과 썸남이 없다면 생길 거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일 거지만 상대방도요 여러분을 마음에 아마 담아두고 두고 있을 거예요 예 그 얘기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이다 거의 예 그런 기적같은 일이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예 그런 시기가 7월입니다 아 솔러분들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뭐 가벼운 밀당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외라는 키워드 말씀드렸고요 이번 달 놓치지 마세요 아마 2020년 들어서 가장 좋은 달이 7월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표현하지 마라 역시 밀당입니다 너무 표현하지 마라 7월 좋은 인연이 연인이 사랑이 예정되어 있고요 밀당 잘 해주시고요 태양입니다 어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의 시대가 시기가 왔고요 그게 7월이고요 태양이에요 너무 표현하지 마라 적당히 시기적절하게 여기 말씀드렸죠 밀당 밀당 잘 해주시면 이 7월에 만난 인연이 2020년 여러분의 찐사랑이 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태양이에요 이것도 크게 보여드려야겠다 찐사랑을 만나실 겁니다 찐사랑 예약 축하 포카드립니다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자 7월에 솔로 연애운 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고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솔로 연애운 7월이고요 두 번째 선택지 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자 가면을 쓴 타로가 있고요 이 타로는요 무언가 속박당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타로에서 자 이렇게 얼굴 눈코입이 없고요 시꺼먼 물체로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무언가 묶여있어요 사랑의 타로도 나왔고요 말 그대로 사랑의 타로 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꽃을 꼽은 머리에 꽃을 꼽은 여인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7월 솔로이신 분들 지금 만나는 이성과 상대방은요 여러분에게 100% 확신을 주진 못할 거예요 가면을 쓴 여인 7월에 들어오는 이성적인 만남 그런 인연들은요 아 좀 찜찜 할 거예요 괜찮은 것도 같은데 이 사람을 믿을 믿을 수 있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때 들어오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도요 아주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요 이타로는 자신 안에 사원을 세워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그 누구의 말을도 듣지 말고 두 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7월달에 여러분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인연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냥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아 근데 저 사람이 믿어도 되나 아 좀 예 꺼름찍한데 예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 그건요 자신 안에 사원을 세워라 두 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일단은요 기회를 줘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참고하지 마시고요 여기 사랑의 타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한가운데 나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마세요 요 칼은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남자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진전을 바라실 거예요 예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끊어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7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인연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사랑이고 여기 이렇게 황금의 왕관을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날 건데 좀 믿없지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아주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은 시작하셔야 돼요 두 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요 나의 판단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만나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사랑의 타로가 나왔으니 잘 맞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너무 쉽게 마음을 여지 마세요 하나하나 체크하고 가시는 겁니다 조금 믿음이 안 생기신다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만남을 이어가셔야 되는 거지 갑자기 연인 사이로 확답을 하신다거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다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7월 솔로이신 분들 이 선택지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짧고 굵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 충고를 들을 필요 까진 없다 일단 시작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 내려라 사랑의 타로 있으니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닐 것이다 여기 완성 꽃을 머리에 꽂은 여인도 있죠 그리고요 황금의 왕관을 쓴 타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나쁘지 않는 기회일 거예요 다만 미심쩍은 게 있다면 그거를 풀고 가셔야 되니까요 달의 타로가 있습니다 달은 변화와 변덕을 상징합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는 마시고요 갑자기 연인 사이가 된다 그렇게 단정짓지는 마시고요 조금씩 알아가 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게임처럼 즐겨라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양말 가득 황금의 동전이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처럼 즐겨라 7월 재미있으실 거예요 결코 가벼운 만남을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회를 너무 조심 하면서 놓쳐버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놓치기 아까운 기회의 한 달입니다 게임처럼 즐겨보세요 잘 되실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닦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좀 마음을 좀 여세요 좋은 한 달 7월 달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7월에 솔로 연애운 입니다 집중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솔로 연애운이고요 7월이에요 하 요거 제가 오래간만에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실 거고요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열어보시려고 해도 헷갈리실 거예요 아 그냥 꺼린직한 상태일 때는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이 있고요 예 휴식을 취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렇게 타로가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훨씬 좋지 이성을 만나시는 것보다는 그게 좋아요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이고요 이 타로는 자 이별과 분리를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는 없어요 이 타로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가 하나입니다 하나 좀 떨어져서 있어라 이별 분리 그런 걸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자 이렇게 요 타로 요 타로는요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음 요게 나왔을 때는 사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좋은 흐름에서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여기 류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요 황금의 동전이고요 소년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류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일단 비추드리고 싶어요 7월은요 이런 류페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관계를 발전시키지 마세요 그냥 있구나 정도에서 일단은 대기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세요 급하게 예 누군가를 만나실 필요는 없고요 결정 내리실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이 시기는 잠시 혼자만의 그런 휴식의 시기로 삼으시는 것이 좋지 아 연애 쪽으로 예 진행시키는 그런 시기는 아니세요 그냥 시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의외로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사신의 타로가 있고요 이거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실 거고요 자 어차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명의 여인 헷갈려요 마음이 그렇게 확 땡기지 않는데 이 연애를 발전시키게 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건 이거를 끊자니 미안하고 계속 진행시키자니 아 아닌 것 같고 그런 스트레스로 예 다가올 거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실 겁니다 이는 7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솔로 이신 분들은 그냥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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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누군가 이유 황금의 타로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려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히 마음에 들거나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7월에 하반기 정도 가시면 이런 분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짱람과 썩람한테 고백을 하신다거나 그런 시기 자체도 아니신 거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물이고요 돌덩이고요 돌덩이에 깔린 소년의 얼굴이에요 꼬르르 돌덩이 물에 잠겼고요 돌덩이에 깔려 있습니다 무리해서 무언가 진행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정체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예요 여기 휴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7월은 그다지 찐 찐사랑을 만나는 달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대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짱람이나 썸남 관계의 발전이 안 돼서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한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내사랑 해다 가보겠습니다 뭐 딱히 뚜렷이 제가요 어떻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이나 말씀은 없고요 타로 자체가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한 달 삼으세요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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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여러분들 작업하라는 게 그 작업이 아니겠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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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일을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다른 쪽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는 시기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시기는 아니신 거예요 작업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기회를 상징하는 말발급이 고요 지금 휴식을 취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7월달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휴식을 취하는 시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이실 거예요 무언가 7월달 이번 한달에 짱남이나 썸남 혹은 제외 쪽에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일 과정일 뿐이고요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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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기셔야 되는 한달이 시기 때문이에요 흘려보내세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7월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7월은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자 응원할게요 복탁 복탁 자 7월 솔로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 제가요 그린라이트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가면을 쓰고 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황금의 가면을 손에 들고 있는 소년이 있구요 이 타로는 황제입니다 그리고요 요것도요 왕이고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하라 그리고요 심판의 타로입니다 결정을 내리라는 그런 타로예요 7월달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셔야 되구요 너무 밀당하지 마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연상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또 연애의 발전이 있으셨을 거예요 무조건 그린라이트입니다 예스 괜찮으신 분이니까 마음을 여세요 여기 컵 두개를 컵을 마주보고 있는 여인이 있죠 화합을 상징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쉽게 말해서 그냥 지배라는 키워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완고하신 분들 고집이 세신 분들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망설여 주실 거예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밀당을 하신다거나 아리까리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7월입니다 7월 그분들은요 이렇게 황금의 가면을 들고 있으니까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우신 분들이고요 능력 능력자십니다 또 황제라는 키워드가 금전을 만났으니 능력자시고요 그리고 밀당을 하셨다면 밀당을 멈춰주실 때입니다 결정을 좀 내려주실 때예요 이 결정이 곧 사귄다 연인이 된다 그게 아니어도 돼요 한 발 한 발 정도 나아가 주시는 그래도 썸남 정도는 된다 라든지 아니면 썸남이 없다면 당신은 특별해 정도 힌트 정도만 주시면 돼요 솔로이시니까 당연히 연상의 분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고 있었던 분이시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내심 생각해 오셨던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만약에 연상이 아니다 나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 절대 없다 그러시면요 그냥 짝남이나 썸남에서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온다 밀당 그만하시고 예스 그린라이트 제가 드렸죠 마음을 좀 열어주셔라 7월달에 마음을 열면 정체제 돼있던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짝남도 없고 썸남도 없고 아 이상하다 나는 그냥 내 주변에 없는데라고 예 생각을 하신다면요 예 들어올 거예요 예 예 예스라는 예 키워드의 타로 그리고 황금에 가면 행운이니까요 예 가면은 예 좀 벗으세요 그 어떤 분들은 만나도 솔직하고 좀 있는 그대로 예 아 이런 말씀드릴 되나 좀 가식을 좀 벗어버리고 예 편하게 편하게 그렇게 만남 하시면 예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연은 연상일 겁니다 능력이 있고 황제 요거 요 키워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고요 자 상상력을 발휘하라 요런 요 타로는요 예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남의 기회 있으시다면 예 그런 자리 빼놓지 말고 나가시고요 이 칼을 든 여인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자연의 타로 어지간해서는 치료를 넘기지 마세요 이 상대방 이성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뭐 시간만 끌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행운이고 금전적 이익이니까 능력자세요 여러분은 예스 그린라이트 칼 심판 저스티스 예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세요 마음을 여시고요 예 솔직하게 예 너무 끌지 마세요 그럼 연상에 나이는 좀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능력자 완고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분 예 과외 인연이 이 7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요 이 흐름을 봐주세요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7월 솔로이신 분들 연상에 그분이 있고요 아시는 분은 거고요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예 끝까지 가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예 예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아마 편하게 편하게 예 자 결정 내리시는 거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요 그거 한번 추천드리면서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시키는 대로 하라 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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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키는 대로 하라 예 누군가 나타나서요 여러분을 이끌겠네요 예 그분이 예 시키는 대로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예 오우메 사랑의 타로입니다 연인의 타로예요 와 여기서 자 이 타로가 나오면 안되는데 예 제가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솔로 탈출 각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번 예 그분이 리드하는 대로 한번 맡겨보세요 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좀 완고하시고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는 거 그래도요 능력자시니까요 예 여러분을 잘 이끄실 겁니다 솔로 탈출 각 예 7월 자 응원할게요 자 복탁 복탁 고맙습니다 아